안녕하세요. 산솔아빠입니다. 아침부터, 토요일 아침부터 매트하고 산솔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산솔아 뭐하고있어? 셀자의 전수 짜잔 지난번에 리뷰했던 아미보 카드가 여기있어 아미보 카드 덕분에 아이템이라든지 한참 업데이트가 돼서 즐겁게 아빠는 뭐라고 하면요 선생님이 특유인데 반건조 고객이에요. 엄청 맛있습니다. 이제 고기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만 굳이 해동 안 했죠? 아 그리고 오히려 해동하는 과정에서 어..뭐랄까.. 어떤 영양 성분이 오히려 좀 손실이 생긴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히려 수분 날아가고 모아서 한 번 보면서 맛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냉동된 상태 그대로 꺼내자마자 물에만 간장을 헹궈서 바로 프라이터는 도움이 되나 합니다 그리고요 뚜껑을 덮고 볶는 분들도 계신데 뚜껑을 덮으면 수분이 날라가지 않아서 수분이 머물러 있을 거 아닙니까? 생선을 익히는 속도 자체는 줄어들어서 좋은데 문제는 수분이 날라가지 않아서 바삭바삭한 맛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뚜껑 없이 볶는 게 좋다고 하는데 완전히 뚜껑 없이 구울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는 은박지로 간단하게 덮어서 열기를 좀 조절하면서 동시에 수분은 옆으로서 날라가 되고 그런 식으로 부수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빠는 요리사 오랜만에 쳤습니다 볼은 처음에는 중불 정도로 잘 굽다가 어느 정도 노릇노릇해지고 겉에 껍질이 바삭해지면 약불로 약불로 맛이 나왔던 아빠는 됐다 됐습니다 빨리 만나요 지금 빨리 만나요 오케이 노릇노릇 잘 되셨죠 맛있다 냉동신간 해삼 설탕 고추냉이 쪽파 고추 조합 옆집 계란 과일 소스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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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다 맞았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계란 계란 흘러 내려야되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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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그럼 프라이 찐이야 너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오케이 오 맛있겠다 으! 어때? 먹어도 됩니다 이 정도면 가져가시오 맛있게 구웠어 조심해 두 손으로 잡아야지 이동 차돌아 뿌잉 많이 먹어 맛있게 아침에 밥하는 걸 갖다 구워 밥은 탈파는데 마찬가지로 맛있습니다 드세요 안녕 유